이 위치를 미리 받아야되요 저게 이제 12시에 갔을때 바로 게임 시작돼요 방독면은 무조건 필수에요 이게 밖으로 나갔을때 안아파서 오려면 방독면도 있어야해요 오케이 이거 바로 뒤 앞뒤 이렇게 챙기고 가자 총알도 있는데 왼쪽에 총알도 챙기면 좋긴한데 어 선에 그렇게 갈 수 없을거에요 오케이 아이 못 챙겨 챙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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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오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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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 아들아아 아들아 어디있냐 아들아 아들아 어디잇 아들아 너보다 초이중이야 일단 먹을 것도 물이 없다 빨리 가자 아들아 여보 아 아들아아 야 쟤 돼지라서 다 못가고 거봐 쟤 돼지라서 안돼 아아 따라아 야 살 좀 그만줘 그만먹으라고 아니야 좀만 더 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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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메딕퀴 챙겨야 돼 아 메딕퀴 못 챙겼어 아 저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메딕퀴 타고 탈충제 말고는 나쁘지 않아요 소화기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이 없어 요번에 어떡합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 두명으로 살아가야 돼 야 근데 아까보다는 정말 풍족한데 야 굉장히 풍족해 지금 야 야 먹지마 아껴먹어 물같은 소리하고 있네 야 일단 메딕퀴즈 없어 이거 아이고 아이고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먹지마 탐험군 해야지 탐험군 내자 어 주입구에서 계속 떠드는 소리가 심각했다 우리는 문을 들지만 열어보자 어? 과연? 아이고 우리 딸이 이상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너무 아파요 어떡합니까 딸이 문 열었다가 가면 됐어요 아이고 돌리스는 가끔 물을 마셔야 합니다 테드에게 필요한 물은 어디있나요 아이고 먹지마 아무리 제가 봤을 때 아들이나 딸을 보내는게 정답인거 같아요 아 딸 멍청하네 보내야겠다 어차피 감염될거 더 감염돼서 돌아오라고 하죠 맞아 자 일단 지도에다가 찍어놔야겠어 이쯤 이쯤이야 오파민정 자 티비는 꼬리말이 아니라 물을 줘야된다 당장 아 아이고 따라 여기 갔다와봐 하천쪽에 물이 많을거 같애 어 예 하천쪽으로 오케이 싸움이 끝난 후 겨우 잠들 수 있었다 다시는 이런일을 얻길 바랄뿐이구요 돌로리스는 괜찮습니다 이 작은 대피소에서 무너가 괜찮은 동안에는 말이죠 테드는 무덤에 한걸음 내리는거 같다 아니 물 졌는데 물을 잡고 날래 안졌나? 아니 물 졌어요 저건 뭐지 멀리서 무너지는 소리 같은게 들리는데 점점 커진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럴수가 다 제가 아버지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꼬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다니 아 뭐 아 아버지 이거 시체라도 치워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치워야 이거 불편한데 티미는 배가 고픕니다 아 아버지 벌써 죽었어 아 진짜 아빠가 죽었어 아 야 지도도 안 바꿨어 딸 돌아와라 아이 딸도 안 들어와 뭐야 팀이 왜 저래요 가장이 없으니까 지금 아들하고 어머니가 지금 아프지 티미 물 계속 쳐는데 물이 필요하네 미쳤대요 지금 야 진짜 내부장치로 어떻게 되나야겠다 핵대피소가 풍수로 나고 있고 우리가 물건 오는 기준중 비닐물을 발견했다 총밖에 없군 총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거에요 야 물건이라도 뺏자 제발 뭐 얻었나 아무것도 못 얻었어 뺏긴거 같지않아 뭔가 아니네 자 문을 박차고 들어가 총을 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방은 연기로 가야겠고 이럴수가 시민은 아주 잘 버티고 있어 돌로니스 하는건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물을 주자 자 지도 안 바꿨어 또 엄마 물주자 어 딸도 받았다 어 딸 원래 아팠어 아 오 야 물 한 명 가져왔다 방독면도 갖고왔는데 아주 착해 자 모르겠지만 도론변유관물이 괴물에게 쫓기다가 마치는 술집을 찾았다 왜인지 술집은 폭발해서 살아나왔고 네온사인도 여전히 작동했다 토마토소스 통조림을 몇개 챙겨서 왔다 와 이거 먹을거 챙겨왔네 그래도 오 잘 챙겼어 물 2개 오 카드놀이도 챙겨왔어 야 너 진짜 아주 착하다 야 먹을것좀 주자 먹을것만 주면 되겠지 저거 상태를 저기 잃지말고 옆으로 넘기시나면 눌러서 한번 더 확인하면은 아까 아빠가 안 죽을 어 괜찮아 설마 죽겠어 어 죽지않았어 자 자 배고픈 목마름 굶주림 돌로리스가 배고프대 자 자자자 돌로리스는 먹을걸 줘야되고 물 티미는 괜찮은것 같은데 티미는 목마름 아 이거 물 줘야돼 근데 아버님 물을 안주면 병을 걸릴수 피같은 물을 주다니 어! 잠깐만 넘어가버렸어 아우 대미나 아 이거 그래서 바로 넘기면 안돼 메리제인은 배가 고프대요 밥주자 자 한번 준비하자 야 근데 벌써 13일 됐어 맞아요 충분히 아까보다 훨씬 아버지가 죽었지만 여러분들 잘할거에요 아버지 아 메리제인은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메리제인이 엄마 아니었어? 어 아니 메리제인이 딸 아 여태까지 엄마한테 아 다 배고픈데 탈수현상 질병 아아 엄마한테만 물주고 나머지 밥 여행은 이제 돌로리스밖에 못가서 돌로리스 아무것도 안멩이고 보낸대요 엄마만 빼고 물 아닌가? 엄마만 탈수 탈수인데 지금 탈수현상 보내고 먹고 안먹고 안먹고 보내고 엄마 갔다와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안녕하십쇼 어머니가 희망입니다 목마른 배고픔 얘 미쳤대 아들 어떻게 얘 미쳤어요 어떻게 해요 메디킥 갖고 와야되요 아 목마른 미침 미치겠네 나도 메리제인에게 마실걸 줘야됩니다 마실거 마실거랑 목마름 배고프대 또 얘네 병 안걸리게 밥도 주고 다하자 우리는 무언가 대피수 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라고 느꼈다 죽여야돼 도깨로 죽이자 어? 야야 팀이 괜찮아졌는데? 미쳤네 미치기만 했네 아이고 딸 왜그러냐 무엇이든간에 이젠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아마도 저 작은 구멍들 뒤에는 더 많이 있겠다 근데 상태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티미는 피로가 풀렸구요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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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맞아 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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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자 아니 아니 이쯤 이쯤에 다녀오세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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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 이쯤 다녀와요 여기 뭐 있을거 같애 자 보자보자 자 넘어가집니다 아주 넘어가자 잠깐만 뭔소리야 어 괜찮아 돼지소리 들리는데 아닌가 자 일단은 이제 이쯤 한 갔다오라고 하시자 우리가 해야하는게 있다면 우리지역이 언제 방송될지 모르는 긴급방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는 점검이 필요하다 자 어? 티미가 지금 어? 지금 하나 지금 없어졌어 티미가 하나 꽁쳐먹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쳤나 이게 굶.. 굶여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굶겨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! 티미 머리 위에 이거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 자식 보소 세상이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렇게 어 나부지 않을지 누가 알았는가 메리 제이는 뭔가 마실걸 줘야됩니다 마실거 주자 몇 년 전에 가봤던 그 호수는 어떨까? 이 모든 광기에서 벗어나 호수에 있는 우리집은 정말 멋질 것이다 호수에 있는 집? 저 그냥 옛날 얘기하는거에요 옛날에 좋았다시잖아요 그래? 애들이 지금 이제 약간 우울증 걸리려고 하는거에요 어머니 언제 돌아오세요 어머니 갓줄 하신거 아냐 이거? 갓줄 삐인데 이거? 아들도 물 줘야 된다고? 괜찮아요? 하루정도 굶겨도 밖에 죽는 일 밑에서 안전있는 편이 낫다 자 메리제는 여전히 아픕니다 물을 줘야한다 당장 물을 줘야된대 물마강 항산흥에 오염된 황무지에 나가는것에 좋은 시기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세계에서는 곧필요한일이 될것이다 일단 총들어 어 짐승 짐승 오케이 먹을걸 구할수도있어 총알있기때문에 절대안져요 이거는 자 나 총알챙겨놨다 어어어어 아 왜 엄마 도대체 언제우는거야 진짜 이거 이거 갓줄한거같은데 어머님 어디계세요 도대체 지금 딸하고 아들이 지금 여기있는데 아 자 메리제는 식단은 많은 음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티미는 매우 배고픕니다 티미가 아들맞겠지 네 티미 맞습니다 밥주자 메리제는 지네먼타운에서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고 우리도 알아채드리지 못했다 도와야된다 도와야된다 로키스 마음을 자르는거에요 잘라야지 몸을 같은데 도와야될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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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제인이 도망가기 전에 설명할 수 있었다 불에 달군 도끼날은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 부위가 골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아! 도끼 망가졌대 그레신 메리 제인은 보내야 되겠다 자, 어! 식량 하나 얻었다 어! 물 하나 얻었어 경찰한테 얻었대 자, 메리 제인은 이제 괜찮고 티미는 이상해서 최선의 활기를 보이고 있다 돌로리스는 정말로 무엇이라도 먹고 싶어합니다 돌로리스가 엄마겠지? 물, 밥 어, 오케이 딸도 아까 달라지 않았어요? 딸 한 번 봐보자 딸 목마른 배고픔 아 둘 다 주자 딸 또 아프면 안되니까 자, 티미는 이 여행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이다 티미 보내야 되겠고만 아버님 티미 지금 미친 상태에서 보내면 사라질 거예요 아, 그래? 어, 오케이 안 보내야겠다 짤랄랄랄라 자, 지루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지역이 언제 방송될지 모르는 긴급 점검 해야 된다고 하네요 티미는 물을 주지 않고 오래 내버려 줄 수 없습니다 티미 물 줘야지 티미 물 주고 돌로리스 밥 주고 자, 딸 보내자 딸아 잘 갔다와라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진짜 너만 믿을게 제발 갔다와 제발 제발 우리를 위해 뭔가를 가져가죠 자, 일단은 메리드림 빨리 했으면 좋겠고 돌로리스는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아니, 계속 밥 줬는데 뭔 소리야 황무지는 놀라움을 가득하다 자, 예를 들면 지금 문밖에 녹화하면 괜찮은 탄약을 재고 싶다고 주장하는 남자 말이야 거래해야 할까? 이게 아무리 잘 생각해 이게 거래가 성공할 수도 있고 저쪽이 이제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거 탄약을 받으면 되잖아 우리 탄약 없냐? 저거 주는 게 탄약 주지 말고 게임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게임판을 주고 아이템을 얻는 거야? 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진짜 웃는다 어? 잠깐만 웃음소리 들려 뺏겼나봐 사기꾼들이었네 아아아아 아아 아아 저!이씨 저!이씨 사기꾼 자식들 헤라이 진짜 돌로리스는 정말로 무엇으로 하나 먹고 싶어합니다 돌로리스 물zu자 야 식량 얼마 안 남았어 딸을 믿어야 하는데 딸 일단 잠깐만 위치를 한 2점으로 하자 아 이쯤 이쯤 아 이쯤 오케이 자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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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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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일이 되었네요 자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아마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의윳의 대피소리 티미는 매우 피곤합니다 지금 당장 물을 줘야 된다고 하네요 티미 물죠 와 지금 한개씩 남았는데 뭐야 어 어 우리 몸밖에 방문자가 있잖아 문을 열자 부름점퍼 정장이 워터칩을 기만하자는데 워터칩이 뭐야? 워터칩이 뭐죠? 게임 아닌가요? 워터칩은 모르겠는데 게임인가? 워터칩을 뭘까? 물을 줘야 되나? 물인가? 어 물 주자 방독면 받을수도 있대 아가니 근데 물 하나밖에 없어요 남은걸 다 퍼다주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방독면 얻었다 와 이거 다행이네 어 딸이 물갖고 왔다 딸이 근데 뭐 가져왔지? 우리는 친절하게 워터칩이랑 물건으로 교환을 했다 딸은 근데 뭐 가져온거야? 물 갖고 온거 같은데 물 3병 갖고 온거 같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물 3병이나 가져왔는데? 오케오케 와 물 한 병 주고 물 3병 얻었어 지금 아주 잘했네 오오오오오 야 라디오도 얻었어 오케 메리 제인 굶아죽고 있대 병을 가졌대 얘 야어떡하냐 야 밥이 없는데? 그러네 이제 물이 생겼는데 밥이었던데 큰일내어 큰일내에 목마름있냐? 혹시 목마름있냐? 돌로리스 돌로리스 말고 히미하고 메리 제인 히미하고 메리 제인 에어엤 자 어 다 보낼 수 없대 어떻게하지? 흐흐흫 오케이 아무거나 해보자 아 이게 한명이라도 지정식이 돼야 돼 야 메디킷이 안 나보다 아버지 괜히 돌아가셨어 아 아버지만 살아있었으면 아버지가 돌아간게 너무 큰일이야 이게 어 돌놀이스 물주자 돌로리스 물 드세요 돌로리스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어 메리제이는 나가기 전에 체력을 보충해야 된다 그래 체력 조금만 보충하자 한 여자가 낙타라고 주장하는 동물을 데리고 거래를 날아왔다 다리가 다섯 개인데 동물은 거래할 물건을 짊어지고 있었다 어 어 지금 물 두 개와 세 번째 개 어 세 번째 거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уж esta 아 아 더ugh 여자가 물을 주는거야 어어어 여자가 물을 주는 거니까 우린 물이 많으니까 물 필요없어 아니 왜 저런걸 주대 그런대 물 씩 맞는데 밥을 주던지 배고파 죽겠어 마실 걸 줘야 됐네 메리제이니 팀이랑 메리제이니 키미랑 메리제인 물 메리제인 어 메리제인은 딸 아 메리제인은 딸이네 배고프네 돌로리스한테 밥을 주자 저기 밥 있어요? 어 남아있네? 어 있어 있어 아아 탐험 준비하자 자 메리제인이 우릴 바라보았을때 우리는 평소와 같은 하루라고 생각하면 보내고있었다 메리제인은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고 했다 그래 우리 선물하나 해주자 우리 메리제인이 기분좋아서 낫겠죠 아 낫지도 않네 어 뭐하냐 메리제인은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아아 다들 지쳤어 돌로리스 아하 배고프네 야 다들 미쳐가고있어 어떻게 밥 다줬어 못보내 못보내 아이고 아이고 어허 어 티비 가출했어요 티비야 티비가 가버렸어 아 오마이갓 추천 한번씩 감사합니다 아 아 구독하기 한번씩 이럴수가 아 메리제인은 식사는 많은 음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메리제인은 꽤 지쳤습니다 돌로리스에 의한 물입니다 돌로리스는 돌로리스는 물을 원한대 돌로리스 물 아 돌로리스가 엄마였지 어떡하냐 야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죽은게 안수였어 라디오 작동시키자 와 티비 거기서 가출을 하네 어머니 야 30일이나 갔어 근데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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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빨리 죽으세요 차라리 이거 빨리 게임 끝내게 물 아 메리제인의 딸 메리제인의 딸 아 아 아 아들아 돌아와서 뭐라도 주라 아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뭐 줄 수도 있는거지 아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이고 불멍이치 샤워를 한지 꽤 오래되었다 작은 대피소에서 나는 냄새는 장미향과 이미 최대한 멀리 떨어진 상태라 저랑 씻길거면 탄피로 씻게 된게 탄피가루로 탄피가루로 씻자 어 뭐야 뭐야 어 엄마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갑자기 천사에 이제 씻었잖아 목마른 목마른 피로 어머니 목마르시래 아 탄약도 이제 없어 돌로리스가 마셔야될 것 같습니다 물 물 물 어 어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어 새로운 것을 구했다 그래 빨리 하자 아무거나 하자 일단 돌로리스 나갈 수 있어 저기 희망 자 자 희망이다 제대로 된 탐험을 해보자고 오케이 카드는 제자리에 놓여야겠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군이 우리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라 메리젠을 위해 마실 물을 구해주는 합당한 생각입니다 아 메리젠한테 물 주자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오케이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어 야 밥이 없어 어떡하냐 빨리 어머니 가세요 그냥 차라리 줄 거 없어 아 야 딸 그동안 버틸 수 있을까 으어어어 딸이 어떡합니까 아잠깐만 좀 괜찮은데 없을까 한 이쯤 자 아직은 배고프지 않대 괜찮대 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제는 진짜 어머니 어디가시면 이제 끝이다 어? 딸 왜이래? 오 딸 왜이래? 미친거에요 미 딸도 아 진짜 딸 어떡하냐 또 훌쩍 걸렸어 딸아아아 딸아아아 어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 어지러앉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해야 도대체 어머니 어머니 빨리 돌아오세요 어머니 잠시만 목마라 오케이 물이라도 주자 줄 수 있는게 이 물 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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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하루는 못 버텨요 어머니 다시 사서 오늘 음식을 줘야된대 오늘 물이라도 줄게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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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안오시면 안됩니다 오늘 음식을 줘야된다 그렇지않으면 물이라도 계속 줘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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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딸 죽었어 딸 어디갔어 잠깐만 설마 아무것도 안가져온거야 어머니 어머니 이럴것도 없으면 돌아온 의미가 없습니다 위로의 수가 위로의 수가 물 2병 밥이 없잖아요 어쨌든 아 아 물이라도 먹어라 아하 어 제발 뭐라도 해라 제발 뭘 죽었을까 야 40일법 했는데 내가 이걸로 아버지 초반에 죽었는데 40일법 쪄었 내가 진짜 어 와 진짜 이거 와 이거 아빠 사놨으면 몰랐겠다 진짜 어? 잠깐만 군에 지실에 따라 라이프를 없애기로 했대 아이 밥이라도 주시던가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ㅎ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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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머니 제발요! 아 어머니 괜찮아 아 제발 아 제발 나도 지친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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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도 하라 제발 살아주세요 어머니 살아계셔 야 아직까지 살아계셔 물이라도 주세요 빨리 물이라도 주세요 물빼라도 채워서 어떻게든 해보세요 어머니 제발 일어나 잘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너의 사랑은 다 거짓말이야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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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셨어요 아버지만 있었다면 이건 아버지만 있었다면 아버지만 있었다면 젠장 아 정말 굉장했다 아 아 진짜 이거 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야 Mr. 지뿜 에요 안녕